폰투데이 갤럭시 S3 스왈로브스키 정품 100% 정품 케이스고요 제품을 이렇게 내면 이 안에 매장에 있는 포장재로 벗겨내면 액정 클리너가 액정 필름이 포함되어 있고요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장착을 일반 케이스랑 동일하고요 이런 식으로 불빛이 있는 경우에는 반짝이는 강도가 굉장히 좋고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큐빅에 대한 강도를 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제는 없고요 강도를 높여서 플라스틱으로 긁어보겠습니다 세게 글트메이드 불가하고 전혀 문제 같고요 오히려 이 플라스틱에 기스가 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도둑이 여러분들은 이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